우리아이 개선 프로젝트 우리 병만이가 달라졌어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병만이가 달라졌어요의 허경환입니다 오늘 만나볼 병만이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은큼하고 느끼한 눈빛으로 주위 사람을 당혹하게 만드는 아이입니다 아동 전문가 유담 선생님께서 고쳐주시겠습니다 아유 병만아 아유 징그러워 엄마 그런 느낌로 쳐다보지 마 아유 정말 얘 때문에 미치겠네 선생님 얘 좀 보세요 아니 어린애가 벌써부터 이렇게 느끼한 눈비로 사람을 쳐다본다니까요 병만이가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얘가 이러더라고요 그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치료하기도 힘들텐데 병만이 아저씨 봐봐 아우 야 아우 그러지 말고 자 병만이 일로와 봐 아저씨 따라와 보자 라고 말 anniversary 음... 음... 오... 음... 음... 음...